안녕하세요. 마이티자 캠지기 쏘모쥐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캠핑장 사이트 리뷰 좀 할게요. 저희는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매점과 주차장, 1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매점을 지나 바로 수영장 쪽으로 보면 수영장 쪽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 캐러반이 많이 서 있는 쪽은 11번부터 29번까지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미국식 캐러반 같은 경우 8미터짜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식 캐러반 8미터, 7미터 이상 되는 것은 25, 26, 27, 28, 29 사이트에서 우선 예약이 가능하고요. 8미터 이하는 전 사이트 어디든지 가능하세요. 무버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다 가능하시고 사이트 예약하실 때 사이트를 보시면 사이트 규격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큰 거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 사이트가 전 사이트가 차박, 텐투, 루프탑, 트레일러, 캐러반 모든 캠핑 유형이 가능한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닥에는 자갈이랑 파쇄석이 깔려 있구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조금 더 조용하고 11번부터 29번까지는 계곡죽을 끼고 있어서 조금 더 물소리나 그런 거에 물소리 좋아하시면 계곡죽도 좋죠. 저희는 캐러반 사이트, 캐러반만 모시는 게 아니고 전 유형의 캠핑이 가능하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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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